우선 당대표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렇죠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이재명 대표가 총선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위기 상황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루고 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앞으로 총선이 끝나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라든가 안보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거를 극복해내야 됩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걸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윤석열 끌어내리는 거죠 빨리 그걸 누가 해낼 수 있겠느냐 역시 이재명 대표 많은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면서 그런 역사적인 어떤 과제를 이재명 대표가 완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171명의 국회의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의힘을 갈라치기 하면서 탄핵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리더가 누구 있습니까 떠오르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있습니까? 12석짜리 당이 할 수 있겠습니까? 12석짜리 당이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선봉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주도하기는 힘들겠죠 개헌하자는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200석이 안 돼서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개헌으로 갑자기 논의를 몰아갈까 봐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개헌 논의 자체는 시작도 못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헌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당연하죠 일단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이 전혀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 비상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아주 집중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특검법 등등 여러 가지를 일사천리로 몰아쳐서 밀어붙여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싸울 거란 말이죠 그렇죠 분열될 겁니다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연대할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러면 다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김건희 특검법 그러면 안 그래도 윤석열 때문에 이번 선거 말아먹었는데 다음 대선 때 또 제가 가만히 저 자리에 있으면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이 기회에 윤석열을 날리자 윤석열 날리려면 그 주인인 김건희를 쳐야 된다 이런 것 정도는 저 사람들도 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상당수가 찍어줄 수가 있어요 조중동도 오히려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과 거의 똑같은 재앙이 저쪽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막 열심히 표를 묶어놨다고 생각하는데 이탈하고 이탈이 절반이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탄핵 국면으로 가든 이 상황을 연출해야지 시간 주고 시간 끌고 이러면 큰일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주 정말 정확한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탄탄하게 이 거대 야당이라고 하는 그런 배를 이끌고 선장이 이재명 대표가 되어야지만 일사불란하게 이 문제를 갖다가 주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특히 이제부터 심리전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진짜 심리전이다 그냥 개원 딱 하자마자 제일 먼저 김건희 특검법 같은 걸 먼저 딱 올려놔라 한동훈 특검법 올리고 한동훈 특검법 올리고 그러면 한동훈 미운 애들은 전부 또 여기 붙는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원희룡이나 오세원도 붙을 것 같은데 한동훈 제거하고 싶은 사람 다 붙겠죠 다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도 한동훈이 진짜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슬그머니 모른 척하면서 그렇죠 사실은 있잖아요 기권 무효표만 놔도 돼요 그럼요 안 나가도 돼요 기권 무효표만 놔도 돼 출석 의원을 떨어뜨려도 돼 그렇습니다 이쪽은 다 출석하고 그러면 이제 특검법이 통과되는 거고 또 거부권 행사한다고 쳐도 또 그렇죠 거부권 행사할 때 또 출석 안 하면 돼 이제는 거부권 행사하는 게요 이쪽에서 밀어붙여 거부권 행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주고선 국팀이 버틴다 그랬을 때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점점 더 지탄받게 될 것이고 그렇죠 다음에 정권 재창출은 넘어가고 물 건너가거든요 이 상황을 자기들이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도 그 얘기에서 싹 가로웠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 다 전직 비서관들 그러니까 전직이라고 하면 안 돼 지금 현재 있는 비서관 전부 사표를 냈거든요 얘네들도 사실 빤스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빨리 여기서 튀어나야지 내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표 쓰고 나가면은 내가 다른 공무원이 될 수 있죠 해임되거나 파면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감옥 가도 그렇고 감옥 가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뭔가 고소 들어온 것이 수사가 딱 들어왔어 공수처에서 수사가 들어왔네 근데 내가 아직 사표를 안 쓰고 있어 그러면 붙잡혀요 거기에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수사만 받으러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표내고 튀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지금 윤석열한테 얼마나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그럼요 말 더럽게 안 듣고 그러니까 그렇더니 잘 듣고 다했어 이런 애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네가 다 덮어사라 이거였죠 지금 이 갈라치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해낼 수 있는 리더가 누굽니까 이재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민주당 내에서는 최대 과제다 보고요 두 번째 국회의장 누가 되는지 추미애 당연하죠 지금 6선인 의원이 둘입니다 조정식 추미애 그러면 단연 추미애죠 추미애 우리 의원은 너무나 고맙게도 자기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대통령 탄핵하는 의장이 되겠다 이게 본인 개인만으로 봐서는 얼마나 참 힘든 결정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꼬마 민주당을 이끌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꼬마 민주당이 아니었죠 국회 다수당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탄핵이란 말이 자기한테 더 낙인이 찍히는 게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장을 할 생각을 내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기계적 중립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당선 일성이 지금 온갖 선거 개입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한 자들 쳐다내야 된다고 있어요 그거 해야 됩니다 선거 이렇게 관권선거 불법선거 한 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다르크가 이 귀환한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국회의장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이 둘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환상의 콜라보 여러분들이 좀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들 있잖아요 이거 양보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당연하죠 그거는 국민을 배신하는 겁니다 저번처럼 합의를 하다 협치하자 이러면서 그래 법사위는 너네 줄 테니까 나머지 우리 이러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다 갖고 와야 됩니다 모든 소위를 전부 다수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175개입니다 175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민주당까지 합하면 175개 이것만 있으면 모든 상임위를 다 다수로 만들 수 있어요 다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협치님 이런 거는요 민주당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요 윤석열이 진정했어야죠 그럼요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와서 무릎 꿇고 빌어 협치해줄 테니까 그럼 그럴까 해도 할까 말까인데 지금 민주당이 왜 협치를 합니까 굴복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협치할 때가 아니고 응징하고 싸워야 될 때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들이 이렇게 압승으로 표를 몰아준 것은 합치 뭐 협치 합의 이런 거라고 몰아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 빨리 심판하고 조기종식 시키라고 몰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배신하면 민주당도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으면 미안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을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나가 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지금 그러면 탄핵을 먼저 이렇게 질러넣는 것보다 다양한 특검들을 가지고 공격해서 저쪽을 분열시키는 게 더 낫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를 연임시키고 그건 이제 8월 달에 해야 될 거니까 시간이 좀 있지만 그 전에 5월 30일에 이제 개원을 하게 되는데 개원하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해야 될 게 국회의장 선임하고 원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장 선임하고 상임위들 갖다 가져갈 때 그걸 다 민주당으로 만들어 놓고 네 그 상태에서 특검법부터 먼저 찔러 넣어서 네 저들을 분열시켜야 되는 그런 작전을 써야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한동훈은 사실은 도망가서 눈에 안 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씩 실험을 해볼 게 김건희 특검법을 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이탈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김건희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부담 없죠 네 자기들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살기 위해서라도 통과시키는 게 좋죠 네 그러면 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으로 실험을 해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한동훈 특검법입니까 아니면 저기 대장동 쌍특검입니까 뭐 이런 순서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한 번에 다 해도 되고요 한 번에 다 해도 네 그 다음에는 하나가 성공하면 하나가 성공한다 그러면 정신 못 차리게 다 하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5월 31일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요 네 윤석열이 원래 이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데는 아주 뭐 재주가 비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주대사 사건 뭐 대파 사건 이런 것들이 총선에 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네 지금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무슨 또 헛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아니요 그러면 민심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탄핵 국면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개원하자마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면밀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네 네 그러면서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아주 좋다 그러면 개원하자마자부터 바로 탄핵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 네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두면서 하나씩 하나씩 쳐나가는 이런 전략을 취하되 탄핵을 너무 지질 끄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바로 추진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조국 혁신당이 열두 석이에요 네 거기다가 이제 진보당이 세 석입니다 네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한 석 네 사회민주당 한 석 네 이렇게 되면 몇 석입니까 열여섯 석이 되는 거죠 네 잠시만요 열여섯이 넘네 열둘에 셋에 그럼 열일곱 석이죠 그렇죠 열일곱 석이에요 네 열일곱 석이 저기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소수 군소정당에 네 민주당이 세 석을 꿔줘서 네 여기를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혁신당하고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맞춰봐야 되겠죠 네 그걸 맞춰서 확실하게 통한다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진보를 키워준다는 의미에서는 차라리 더불어민주연합당한테 의원을 대폭 꽂아서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은 플랫폼정당이기 때문에 네 흩어지죠 흩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당장 이렇게 합당한다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일 때 그렇죠 오히려 네 탁 탁 탁월하네 탁월해 아 진짜 소장님이 훨씬 더 이 정치적인 어떤 분석들이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감으로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네 아 그렇네 진짜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161석이야 네 그리고 그 저쪽은 이제 105석 다 합쳐야 105석이죠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그 틀거리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14명이에요 네 6석만 꼬죠 차라리 그렇죠 조국엽씨 조국엽씨 난 알아서 하라고 해 네 차라리 그게 낫겠네 만약에 합치가 되면 그런 것도 가능한데 네 그게 조정이 좀 쉽지 않다면 네 이번에 이미 연대를 했고 뜻을 맞춰온 정당 아닙니까 아니 캐스팅 보도를 조국한테 안 줄 수도 있네 네 아니 사실 조국엽신당은 비례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을 나눠 먹었지 네 아니 지역구에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부산에서 석 떨어지기만 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진보당이나 그 더불어민주연합 내에 있는 사회민주당이나 이런 데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지역에서 단일화를 갖다 이끌어내고 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구에서 더 많은 석수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준 데가 진짜 동지가 더불어민주연합 내에 있는 작은 당들이잖아요 네 심지어 용혜인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소나무당한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가가지고 아 이건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더불어민주연합으로서 표를 갖다 끌어오는 데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네 속상하긴 해도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긴 해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오히려 한 150 한 7석 이것도 완전 절대 과반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놓고 원내 교섭단체 네 20석 네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이야 진보세력 네 아 이래가지고 그냥 좋죠 구림이 좋죠 네 물론 이제 조국 혁신당이 아주 잘한다 뭐 일치하는 게 있다 뭐 일치하는 게 있다 그럼 뭐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네 여러분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김성수TV에서 주로 좌충우돌을 통해가지고요 좌충우돌에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을 모시면서 총선을 한 한 달 동안 엄정하게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총선 기간 동안에 모멘텀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놓고 그 모멘텀들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지금 이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제를 먼저 풀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성실하게 전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종의 총선에 대한 방송으로 백서 쓰는 이런 과정이 다시 또 한 번의 그런 어떤 절반의 승리를 방어하는 방지하는 그런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명 대표를 믿고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그런 선거혁명을 이끌어온 우리 당원과 또 지지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당부 말씀을 해 주신다면 이번 총선에 대해서 특히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서 저는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석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어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200석은 사실 좀 과도한 목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물론 그런 희망을 가지는 건 좋지만 지금의 이 정도도 대승이라고 좀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주의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상처를 입은 분들 보다는 투지가 더 불타오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겼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대부분 이겼다고 생각하기엔 얼굴 표정이 좋아요 200석을 계속 목을 걸었던 분들은 약간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앞승 대승 투표하니까 결국 이렇게 되네 그래서 정치적 효능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사기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탄핵시킨 이후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끄짐없이 조금씩 요동을 치면서도 국민들의 이러한 정치에 참여하려는 주인의식 또 뭐 직접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는 이런 어떤 의지 이게 꺾이지 않고 오히려 중요한 분기점을 넘으면서도 활활 타오르게 됐다 이런 거를 고려한다면 윤석열 끌어내리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승리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끔찍해 이민 갔어야 돼요 단독 가만 못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 정치는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감옥 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있겠죠 구체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분위기가 확 가라앉을 겁니다 윤석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죠 이 끔찍한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대승을 거뒀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마 보수 성향의 진영 사람들은 상당 정도 위축되면서 동요할 것이고 이쪽 사람들은 기세가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완승했습니다 사실 완승한 것을 지금 냉철하게 따지면서 다음번 승리를 준비하는 거지 그렇죠 결코 좌절해서는 안 돼요 패배한 게 아니에요 완승했어요 그리고 진 부분이 있지 진 부분은 계가를 통해서 다음번에 500석 마포갑 같은 데 있잖아요 왜 졌을까요 이거 따져봐야 돼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포갑이 진 이유는 후보에 있지 않아요 마포구청장을 내준 데 있습니다 마포구청장의 엄청난 관건 선거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 겁니다 500석이 뒤집을 수 있었어요 뉴스 공장에서 두 번만 더 나가게 해줬으면 이겼어요 9일날 이재명 대표가 붙잡혀 있지 않고 마포를 지나가면서 한 번만 들렸어도 600석은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씩 더 승리를 해나가면서 승리가 습관이 되게 하자 승리가 습관이 되면 지기 쉽지 않아지죠 맞습니다 이 기세가 되게 중요하죠 기세 싸움이죠 여러분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떨 때는 연전연패해요 근데 정확하게 자기의 바둑들을 잘 계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약점들을 조금씩만 보완하면 어느 날부터는 연전연승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승리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조금 긴장을 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성수 TV도 지금 체력이 말이 아니라서 금요일날 하루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방송은 여러분 다양한 짤로 여러분들께 대치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금요일 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런 제안이 마구 들어오면 금요일날 저 혼자라도 방송을 키우고 심야시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루 정도 좀 쉬면서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좀 쉬셔야 될 텐데 저는 다 잘렸으면 좋겠어요 빨리 윤석열 있고 뭐고 다 정리돼서 좋은 평안한 세상이 돼서 본업에 좀 종사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성수대로는 꼭 좀 할 얘기가 있으면 나와야 되겠죠 의리가 있고 좀 그렇죠 또 제가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게 해 드리잖아요 저는 눈치도 안 주고 시간 제한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편안하게 김성수TV 함께 해 주십시오 아 심상정 정교 은퇴네요 이것도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녹정당 이번에 끝났습니다 마포에서요 마포갑에서 599표 차이로 질 때 녹정당 후보가 2100표를 가져갔습니다 또 한 번 해냈군요 마지막에 그냥 구사나 후보처럼 구사나 후보처럼 자기가 사퇴 선언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저는 우리 정말 소중한 그런 총경 출신들이 이번에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렇게 쌍김시대 마무리하고 이따가 10시 반에 개삼촌들의 돌직구가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보고 따로 공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TV 구독 제가 좀 들어주십시오 김성수TV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모니카 하모니카님께서 일본에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민주당이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런 분석이 이번 총선의 가장 정확한 분석이 아니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새로운 민주당 만드는데 이렇게 힘써주셔서 너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자 김성수TV 이따가 돌아오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안녕